My name is Sousan, your name? My name is Songun, your name? My name is Jay 우리 지금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딩동! 치킨으로 파는 가야죠? 어머어머, 대단해 줘야죠? 원투 클랙, 안녕하세요, NLP입니다. 일단 하면 이렇게 비공이 없으면 안 돼요. 원투 클랙, 안녕하세요, NLP입니다. 오오, 좀 아쉽네요. 뒤 돌아보세요. 디스크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 가봐, 쉬어도 돼요? 먹, 먹, 한 번만요. 거북목 있어요, 여기. 아, 저도 있어요. 아, 진짜요? 병원 갈까요? 선배님! 선배님! 그게! 선배님! 저희가 유니폼 이거 갈아입으셔야 되거든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네. 아, 어떡해.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여기 봐주세요. 선배님, 피자 외계문을 봤어요. 멋있어. 멋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치킨, 튀김 있어요. 치킨 듯이. 안녕하세요. 히드 좋아하세요? 노래 맨날 듣고 있어요. 진짜요? 데뷔하실 때부터 자주 봤거든요. 최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요? 나도 이런 날 있구나. 엔타이 분을 아세요? 네. 아직 못 하셨죠?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응... 혹시 MC 했었죠? 맞아요. 저 항상 봤죠. 못한다고 생각했죠. 아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봐나? 예능이라고. ptm 뭐예요? is tj요. intp. 그래서 퇴근해야 될것 같아. 튀길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자각이 다 돼. 할 수 있어. 5만원 저희 얘기 잘하면 안 나가. 안 돼. 나도 할래. 우리 살을 너무 많이 파먹었는데. 아아... 조금은... 아 우리 다 보면 안 돼요? 바꿔요. 바꿔요. 어우 진짜 잘하죠. 아 진짜. 망했어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선생님 봐봐요. 아 시아 씨는 좀 많이 파먹었네요. 50이 뭐예요? 나... 나 몸... 뭔가 죽였어. 쟤... 너 뭐 했어? 너 뭐 그냥 폭탄을 안 돼!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왜? 내가 안 했어! 아니야! 내가 내가! 나야! 나야! 나야 잡혀줘! 우리 얘 아니야! 뭐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만두 좋아하세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 자 궁궐을 해야 돼. 줄 서서 먹는 대왕국... 드셔보고 하실래요? 저 한 번 드셔보실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곱창 좋아하세요? 네 맛있어. 이거 할까요? 어 하나... 뭐야? 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쁜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곱창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어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다. 어? 하나... 구매할 요양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슈퍼샷, 슈퍼샷, 슈퍼샷... 구매할 요양이 좋아하세요? 베이킹이... 됐어. 여기 어디 가세요? 아 그래? 어디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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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혹시 곱창은 안 좋아시나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곱창, 곱창 안 좋아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애기 무만두 더 좋아하는데... 아 네. 어머니! 너무 배신 느꼈어요! 잘 가! 안녕! 한 번 시식해 줄 수 있어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아니걸요? 혹시... 좋아요. 뜯겼다. 돼지.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 그 뭐 좋은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육밥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저 그럼 가서 먹어도 돼요? 초대할 수 있긴 해요. 초대해줘요. 아 네? 얼마나 맛있는데요. 꼭 초대해줘요. 아 네. 저의 사람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알아 해요. 얘기해도 돼요? 저에게는 무서워해요. 나는 진짜 저 리스트 이슈 좋은데? 근데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아 방송에서 얘기해서. 에어컨도 바꿔주고 소파도 바꿔주고. 싸워야 돼요. 우리 후배. 우리 후배 만났어요. 스쿨 멜론 하나 담아주세요. 이거 무슨 서비스예요? 아일 커팅 서비스인데 원하시는 크기와 사이즈로 커팅을 해드려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요. 아 진짜요? 커팅도 돼요? 네? 비파계 당산도 선별 거봉. 비파계가 뭐야? 비파계 거봉이 뭔지 아세요? 비파계 거봉?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있긴 한 거입니까? 사장님. 혹시 비파계 거봉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오. 네 드디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네요. 저도 한 잔만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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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아. 방금 미국. 감사합니다. 아 네 저 랍스터 크지 막 하고가지고 그냥. 통통한 걸로 한 말이. 알바잖아요 차. 아 네. 기다려요. 와 이거 처음이라 좀 떨리네. 아유. 안 멀어요. 와 얘 묵직하니 좋다. 이 땅을 받아야죠. 네. 네. 우선 대인이. 감사합니다. 네. 하늘 위에. 하늘에 벌레 있는데요. 여름 3개. 네. 여려볼까요? 19,200원. 세상이 진짜 힘든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누구 시켜가지고 돈 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지. 우리 애기가 오마이갓. 그렇게 차이 안 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차이 안 날 거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땡큐. 땡큐. 돈 들고 이제 갈래. 어. 야.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